아하의 전달의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from micro to massive peg 이렇게 되어있는데, 바로 여기, 얘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되게 귀여워 보이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는, 사진을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돼지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게 키우거나 보니까 massive, 아주 그냥 거대한 거대 돼지. 돼지면 원래 클 것 같긴 하지만 거대 돼지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까요? Steve Jenkins and Derek Walter thought they bought a micro pick. Steve Jenkins 씨와 Derek Walter, 이 두 분이 같이 지내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두 사람을 생각했대요. 우리가 너무너무 작은 돼지를 샀구나. 아주 micro pick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When they met Esther, she weighed just three pounds, but turned out to be a full-size commercial hog 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 Esther, pet인가? 외환동물인가요? Esther라는 이제 아까 그 세대 속에 통통한 그 픽이 바로 이제 Esther인가 봐, 암켓인가 봐요. 근데 얘네들이 처음 이제 Esther를 만났을 때는 이 Esther가 불과 3파운드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굉장히 말라, 조그마했던 거죠. 그 정도의 무게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키우다 보니까 완전히 full-size에, 완전 다 큰 상업용 hog이라는 건 아주 그냥 그 식용돼지가 통통한 그런 돼지로 성장을 딱 한 거죠. 딱 변신을 하듯이 마치 이렇게 딱 드러난 것이죠. Turn out to be. She grew and grew and is now 670 pounds. 뭐 거의 몇백 킬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670 파운스 라는 거는, 그죠? 우리 예를 들면 100 파운스가 45 킬로 정도 되니까요. 자, 이 새끼가 계속 계속 자라더니 지금은 670 파운스가 된 거예요. Her two owners said it was a huge challenge to raise her. 자, 이 두 주인이, 아까 스티브하고 데릭이 되겠죠? 야, 얘를 키우는 게, Esther 키우는 게 정말 어마어마한 우리한테 도전과 같은 힘든 일이었지만, added that they honestly couldn't imagine life without her. 그래서 Esther 키우는 그 과정이 너무 크고, 힘들었고, 670 파운드 나가는 이 돼지를 계속해서 이제 raise 하고, 키 파는 게 얼마나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는 에스터르가 없는 삶을 상상도 할 수 없다라고, 정말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She's also inspired them to become vegans and animal rights activists. 그리고 이 에스터르가 또한 이 스티브하고 데릭에게 영감을 주었대요. 그래서 이제는 뭐 채식주의자가 된 거죠, 완전. 그 위간이라고 하면은 뭐 유제품도 잘 먹지 않는, 그죠? 그리고 동물보호 운동가가 될 정도로 이 돼지를 입양했다고 할까, 돼지를 이제 드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 그러면은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어수는 섞어져 있는 단어를 unscrrambl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잰킨스와 데릭 월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는 거죠. 스티브 잰킨스와 데릭 월터까지가 주어보면 되겠죠. 사실 여기 사이에 bet 이라는 접속사가 생략이 됐겠죠. They bought a micro pig.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정말 미니 돼지를 샀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점 자라서 어마어마한 사이즈에 된 거죠. So, when they met aster 까지가 여기가 되겠죠. She weighed. 자, 여기서 she는 aster 가리키는 거고요. Weigh라는 동사에 이 d를 썼네요. Just three pounds but turned out to be. 뭐뭐로 드러나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다. 라고 할 때 우리가 turn out to 동사 원형을 쓸 수 있겠죠. A full size commercial hog으로 자라났습니다. 670 pounds에 이르는, 그쵸?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Micro owner, vegan, inspired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Number A, a man is playing with a micro pig. 이게 진짜 정말 손에 들어요, 이만큼. 이게 정말 아주 작은 사이즈의 pig이니까, 이걸 micro pig, mini pig이라고, peg 할 수 있겠죠. Very small, right? 자, B, I am the blank of three dogs. 자, 세 마리 강아지들의, 개들의 무엇일까요? 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주인이다. 라고 해서 owner. So, I own, I have three dogs. 이렇게 하는 수 있는 말을, in other words, I am the owner of three dogs.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 bye.